안녕 워터볼 챌린지에 가자 얘들아 세 개 골라봐 내가 먼저 빨간색 빨간색 가자 파란색이야 네 차례 노란색 난인 초록색 너희는 각자 목숨이 있어 챌린지 중에 잘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의 수가 바뀔 거야 어? 알겠어 준비됐어? 예 준비 완료 초록색은 마닐라 예 파란색은 니키 니꺼야 빨간은 블랙 고마워 노란색은 크리스찬 니꺼 됐다 됐다 우와 보초 보초 유후 엄청 밀려 크다 우와 내가 점심 먹을 거야 맛이 없네 풍선을 많이 터뜨려야 하지만 다트가 날카로운 것을 조심해 준비됐어 예의 오 좋았어 새로운 챌린지 멈춰! 멈춰! 얘들아! 멈춰! 멈춰! 풀 밖에서 놀자! 예! 예! 가자! 오, 예! 가자! 가자! 오! 유후! 유후! 멋져! 챌린지 성공! 너희의 새로 챌린지야! 자동차로 풍선 터뜨리는 거야! 가자! 가자! 뭐지? 풍선을 터뜨렸는데? 풍선을 터뜨렸는데? 응, 준비 시작! 안녕, 리클! 좋았어! 빵빵! 뭐지? 가! here we go! 가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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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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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챌린지는 누구도 해내지 못했어 다른 챌린지를 해보자 풍선을 발사해서 구멍에 넣는 거야 이건 잠수고 해보자 멋져 가자 우와 좋았어 잘했어 다음 챌린지 공 굴리기 셋, 둘, 하나, 가자 더 빨리 오, 예 오, 꼬린 오, 예 챌린지 끝 다음으로 놀라운 챌린지를 준비했어 크리스, 니키 니꺼, 니꺼 좋았어 잘했어 안녕 안녕 안녕